문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어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코로나 관련한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먼저 얘기 드릴 것은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뿐만 아니라 뉴저지도 그랬었고 보통 타주에서 뉴욕주를 오게 될 경우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검사 음성 여부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게 강제성은 없었지만 그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뉴욕주를 오실 수 있습니다 뉴욕3를 포함해서 그 대신 이제 이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규제 완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뉴욕주에는 자유롭게 방문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 가까운 버지니아에서도 오실 때 자가격리 때문에 오셨다가 못 만나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상 검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버스로 이동을 하시거나 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찰이 수색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전혀 자유롭게 이제 백신 접종 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 얼른 하시고 여름에 뉴욕시 관광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